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야 예수가 하라고 해 지금 뭐 하는 거야?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아셔야 됩니다.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.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시켜도 되나요? 첫 녹음이었는데 굉장히 솔직히 좀 부담스러웠었거든요. 이게 첫 녹음이기도 하고 어려울 걸 예상했지만 생각만큼 어려웠습니다. 그리고 틀려도 막 주눅들지 않고 더 재밌게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제가 좀 사투리가 심하고 이래도 소물만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리고 제가 또 멋진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화이팅! 솔직히 긴장이 하루 종일 안 됐거든요. 애들이 막 긴장된다 할 때 이 정도야 별거 아니지? 라고 했는데 제가 애들 앞에서 센처하고 왔으니까 여기서는 약간 떨고 있어요. 비밀이에요. 형 긴장이 안 돼? 복진아? 형 우리 프로예요 이게. 야 우린 프로야. 너 다리 막 발발 떨어지는 선이 있던데? 너 왜 서도 왜 이렇게 따라해? 수전증 있잖아. 수전증 있어가지고. 리듬. 타봐. 공짝공짝 이거는 몬바톤. 공짝공짝 공짝. 그럼. 아이고 형 보여드릴게요. 기다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아 진짜. 형 긴장하는 거 해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알지?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요? 말이 되게 많아졌는데. 긴장하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. 네 저도 괜찮아요. 말이 되게 많아졌는데. 아니 나는 긴장 안 해. 다 써주고 따로. 난 긴장 안 해. 한 번만 더. 네. 고독한. 고독하게 연습을 하고 있는. 이성호 씨를. 뭐 하시죠? 아 또 어때 또 어때. 나한테 봐봐. 아니 당황하지 마세요. 뭐 하고 계세요? 제가 볼 때마다 본인 파트 연습 안 하고 계시는데. 왜 본인 파트 빼고 다 연습해요? 아니 왜 자꾸 나한테 봐봐 빨리 가. 아니에요 형. 제가 형을 애정하기 때문이죠.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? 저 이제 곧 제 녹음 차례이기 때문에 녹음 준비하고 있었죠. 지금 벌써 목이 갔다 큰일 났다. 자신 있어요? 자신 없어요? 형 자신 있는 모습 보여야지. 다시 물어볼게요. 자 컷. 자신 있어요? 그냥 연습한 대로만 하면은 뭐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인정합니다. 파이팅. 바이바이. 네. 좋은 녹음이라서 그런지 약간 긴장도 많이 하고 연습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막내를 보러 갑니다. 우리 팀의 막내죠. 우리 팀의 막내죠. 오 잘 나와 잘 나와. 오 설정 시작 좋아 좋아. 잘 나온다. 어때? 너무 기대돼. 첫 녹음인데 네가 말하니까 더 기대됩니다. 잘 할 수 있을 것 같네. 잘 할 수 있을 거야. 그래. 응원 많이 해줘.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. 형도 내가 보기에는 형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인정합니까? 응. 응? 아니. 파이팅 하세요. 다음 사람은 우리 뷰빈스. 가기 전에. 안녕하세요. 뭐 하고 있으셨어요? 다른 사람한테 가. 왜요? 싫어요? 내가 오는 게 싫어요? 아니. 형이 싫다면 내가 안 올게. 아니야. 싫은 건 아닌데. 응. 아직 어색해서. 내가 부담스러워요? 나 안 속아. 안녕하세요. 뭐 해. 파이팅. 또 올게. 아니야 올게. 아니야 올게. 너를 찍어 너 자신을. 나도 찍지. 여기 있다. 들어와 들어와. 준비 됐으니까 형들. 그래.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형? 뭐? 준비하고 있어요? 아 준비하고 있죠. 잘 잘 가도 잘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리더. 형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요?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. 진짜로 잘 안 돼가고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한 거지만 네. 네. 혹시나. 아니에요. 제가 보기에는 형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가 들어봤잖아. 아 제가 네. 눈물이 잘 없는 사람인데 눈물이 나네. 감사합니다. 잘할 수 있어요. 파이팅하세요. 성우가 근데 성앙극이랑 이런 거를 잘 봐주니까 성우가 다 봐주니까 맞아. 가봅시다. 자. 따라오시죠. 가시죠. 자 다음. 다음 차가자 나오세요. 다음 차가자 나오세요. 나오세요. 아 나 못해. 아 하지 마. 예예. 뭐. 자 그러면 다음. 다음. 다음 시뮬레이션. 뭐죠? 어 뭐. 부산 자가차시장 어떻습니까? 오케이. 갑시다. 그래 아우야. 오늘 뭐. 물고기 사러 왔으면 뭐. 답 싱싱하네. 형야. 서기. 상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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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너무. 이거 너무 어렵다. 뭐가 일렬십니까 상이. 가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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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율이 아닌 거야. water полож. click. 작업실에 들어가 보니까. 확실히 디렉팅하는 분들이. 좀 편하게 편하게 하라고 해서. şekkür할 줄은 결과가 있죠. 다음에는 좀 더. 멋진 모습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더 제가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 garments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갑자기 운동을 열심히 하는 우리 세 나라의 어린이 친구들.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. 약간 로맨스 같기도 하고. 좋아 좋아. 야 좋아. 야 좋아. 아 좋습니다. 컷! 아. 나 그 점 그 점 그 약을까지 해. 너와 몸이 맞다. 마음이 안 닿을 때 복타임. 우리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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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소개한 게 아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